고구려의 또 천하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비죠. 이 갱가태당이 원래 요걸 비교하려면 여기서 사람을 좀 세워놓아야 비교가 되는데 사람이 한 요정도 요정도 올까요? 이게 6.7m인가? 그렇지 아마 광개토대왕비가? 그래서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시조 얘기를 했을 했다 했을 때 나온 것 같이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추모왕은 북부여 출신이면서 천재의 지자,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백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다. 또 수신,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라는 사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만 중국만이 아니고 고구려도 독자적으로 천자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조선시대, 고조선시대에서 내려왔던 소위 천선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웅이 한에서 내려와서 웅녀하고 혼인을 해서 했다는 이런 천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자기네 천하관을, 고구려의 천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비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 이 나라 황제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가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건물들이 없었으니까 고구려 압록강 이쪽 한국당에서 보면 그게 큰 비석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대개 거란이나 이 나라가 있었으니까 이 나라 황제비다. 이렇게만 그냥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나라 동공여지 승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또 조선 후기까지의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거기에다가 황제비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비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설마 우리 광개토대왕비라는 것은 몰랐죠. 여러분 알다시피 광개토대왕비는 1882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2년인가 4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일본의 첩자였던 일본 중위 사코 중위가 저 집안 지역을 들어갔다가 능비가 있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광개토대왕 고구려 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코 중위가 저걸 탁본해가지고 동경에 있는 참모본부에 보내서 그걸 딱 보니까 여기에 외라는 기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변조를 해가지고 일본 임라일본부설이라든지 이걸 하기에 딱 좋다 해가지고 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걸 탁본을 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끼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가시덤불 이런 데 막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탁본을 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탁본을 잘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시덤불이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긁어내고 또 불로 이끼를 끄슬려가지고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저게 아주 상당한 훼손을 많이 봐서 지금도 상당히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죠. 한 1780여, 1775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141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판독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일본이라든지 한국, 중국, 북한 이런 데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저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비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면으로 다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추모왕의 탄생 경위, 아까 얘기한 대로 천재지자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다음에 호태왕, 광개토대왕이 정복 사업을 어떻게 펼쳤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실제로 전투 정복 사업을 어떻게 펼쳤다는가. 비료를 정벌했고 외를 정벌하고 이런 정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하고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구려는 광개토대왕비가 없었다고 하면 고구려의 실체의 상당수가 밝혀지지 않았고 고구려가 저렇게 정복 국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광개토대왕비 문이 발견됨으로써 거란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숙신을 정벌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대왕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광개토대왕의 묘지를 수묘, 묘지를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광개토대왕 묘지를 영원히 지켜서 멸망하지 않는 고구려라는 미래까지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석을 수호하면서 광개토대왕 능을 수호하면서 계속 영원히 고구려는 번창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을 적어놓습니다. 거기 보면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쌀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옆에 농토를 갖다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묘지기를 1년에 몇 번을 바꾸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광개토대왕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집안에 가본 장군총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피라미드 형식의 그런 장군총이 있는데 장군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옛날에는 장수왕이다 또는 광개토대왕이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대체로 그 옆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옆에 가면 태왕능이라고 또 허물어진 능이 큰 능이 하나 있죠. 그게 주로 거기에서 호태왕이라는 명문이 나왔다는 등 해서 지금은 그것이 호태왕의 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문이죠. 이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중국의 사설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사대주의적이고 또 고구려가 항상 조공을 중국에 바치고 했던 이런 기록에 벗어나서 고구려인 주체로 한 그런 글인데다가 여기에는 한 번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물론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이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상과 생각 이런 것을 담은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비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